네 이 시간에는 뷰 프로젝션 트랜스폰에 대해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어 이걸 하기 앞서서 하기 앞서서 이전 상태에 이전에 튜토리얼 6번에서 했던 큐브가 로테이트 되는 것까지 했었죠 그 데이터를 쓸텐데 그 쓰기 전에 조금 수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것은 뷰 프로젝션 트랜스폰 중에 프로젝션 트랜스폰을 먼저 좀 해 보려고 해요 프로젝션 트랜스폰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네 이렇게 어떤 카메라 공간을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공간을 네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복잡해지는 여기서 약간 혼란스러워 지는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노말라이즈드 디바이스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 제트 가 제트 가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제트 가 지금 x 엄지손가락이 x죠 그 다음에 y z 인데 이걸로 봤을 땐 이건 지금 오른손 좌표계가 아니라 왼손 좌표계에요 오른손 좌표계 하고 왼손 좌표계 하고 차이점은 제트 값에다가 제트 좌표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에 큐브를 그릴 때 큐브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줬고 큐브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오른손 좌표계에 오른손 좌표계에 큐브를 배치 시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서 이게 뒤집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프로젝션 트랜스폰을 하고 나서 좌표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github에서 webg1.0 파일을 받게 되면 지금 이렇게 t07 javascript 파일하고 gmatrix 파일 그 다음에 index.html 파일이 있어요 index.html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만들었죠 여기 토글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면 좀 빨리 돌아가게 만들었고 마이너스 돌리면 천천히 돌아가게 만들었고 라인 드로잉, 라인 스트립 드로잉이죠 그 다음에 트라잉글 드로잉, 포인트 드로잉 이렇게 해서 웹에 버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코드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이 코드를 참조, 이 코드를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시 릴로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상태예요 로테이트를 하지 않는 처음 상태인데 여러분 보시면 빨간면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토글 애니메이션 했더니 잠깐 눌러볼게요 토글 애니메이션 했더니 Y축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윗방향으로 화면에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니까 Y축이 이 방향이니까 Y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Y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계 방향으로 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이렇게 Y축이 위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에서 보면 로테이션 앵글이 증가하거든요 X로테이트 Y로테이트 값이 증가하고 Y로테이트 값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해요 지금 X로테이트 하고 Z로테이트는 껐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값을 계속 더 했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럼 우리가 현재 프로그램을 조금씩 고쳐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을 조금 고칠 거예요 어떻게 고치냐면 프로젝션 매트릭스 하고 뷰 매트릭스 하고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받을 수 있도록 따로따로 받을 수 있도록 이 매트릭스를 유니폼으로 3개를 보내줄 거예요 교수님 이거를 왜 3개를 보내나요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3개를 우리 GL 매트릭스 있으니까 곱해서 하나로 보내주면 편하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프로젝션 매트릭스나 뷰 매트릭스 되기 전에 모델 매트릭스를 따로 써서 나중에 배울 텐데 쉐이딩을 할 때는 모델만 트랜스폼된 결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쉐이딩 랭기지에서 프로그램 짤 때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나중에 그걸 쓰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M매트릭스 그 다음에 V매트릭스 뷰 매트릭스는 V매트릭스 그 다음에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P매트릭스 어떤 사람은 MVP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PVM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우리는 PVM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버텍스가 오른쪽에 곱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정해야 될 곳이 꽤 생기죠 버텍스 쉐이더가 수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로케이션에서 로케이션에서 어 매트릭스 로케이션 트랜스 매트릭스 로케이션 get 유니폼 로케이션 해갖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하잖아요 이거 트랜스포메이션을 M매트릭스라고 하고요 그러면 M 매트릭스 로케이션 똑같이 카피할게요 그래서 트랜스 V 그래서 하나는 M매트릭스 로케이션 하나는 V매트릭스 로케이션 하나는 P매트릭스 로케이션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똑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어 지금 제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를 글로발로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M매트릭스 해 놓고 왜 글로발로 선언해 놓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네 어 크롭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바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P매트릭스 이렇게 하고 MVP 매트릭스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MVP 로케이션을 Get 하고요 그 다음에 어 M매트릭스를 보내주게 만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세 개를 만들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V매트릭스 네 그 다음에 P매트릭스 그러면 전부 M매트릭스 P매트릭스 V매트릭스 모두 다 뭐가 됩니까 아이덴티티매트릭스가 되죠 Gmatrix Mat4 크리에이트를 했으니까 아이덴티티매트릭스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 뭐 이거는 어 잠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가 고대로 작동이 잘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를 보내야 됩니다 세 군데 다 다 보내야 됩니다 어 어 잠깐만요 여기다가 예 M매트릭스 맞죠 M매트릭스 V매트릭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케이션은 M매트릭스 로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V매트릭스 로케이션이고요 그쵸 P매트릭스 로케이션 MVP에다 다 똑같이 지금 뭘 보내준다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보내준 게 됩니다 그죠 그 대신 M매트릭스의 경우에는 M매트릭스의 경우에는 M매트릭스의 경우에는 M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로케이션 하기로 했으니까 이 로케이션을 작동시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되면 M매트릭스 하면 이제 모델이 돌아가는 거죠 모델이 X로테이트 Y로테이트 Z로테이트 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그러고 나서 한번 체크해 보죠 데이터를 보내고 똑같은 버텍스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릴로드 한번 해 볼게요 틀렸네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아직 남아있네요 네네네네 릴로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글 애니메이션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하고 똑같아졌어요 지금 이 상태가 이 상태가 결국은 뭐냐면 네 아까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다만 우리가 쉐이더 프로그램 하고 샌딩하는 코드들 다 바꾸어 가지고 지금 M매트릭스 V매트릭스 P매트릭스를 따로따로 보내게 해 놨습니다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첫 번째 배울 것은 P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예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뭘 썼냐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썼어요 맷포크리에이트 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만들어지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P매트릭스라는 것은 또는 V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박스를 그렸는데 박스가 그대로 그대로 박스의 버텍스 좌표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보시면 버텍스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레드 화이트로 되어 있는 것은 백페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백페이스라고 불렀냐면 우리 오른손 좌표계에서 오른손 좌표계를 놓고 박스를 그렸어요 박스를 그렸으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게 오른손 좌표계가 있고 X, Y가 있고 Z가 있으니까 중심이 원점이 지금 큐브에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론트 페이스는 프론트 페이스의 Z 좌표는 0 플러스 0.5 잖아요 그래서 여기 Z 좌표가 0.5인 것은 색깔을 뭘로 했나 봤더니 RGB 블루블루블루로 해놓고 마지막 한 버텍스만 흰색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백페이스는 Z가 마이너스 0.5 잖아요 그 Z가 마이너스 0.5를 해놓은 것을 봤더니 페이스의 칼라를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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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한 버텍스만 화이트로 해놨어요 그럼 이걸 좀 볼게요 다시 릴로드 하고 그러면 지금 레드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박스의 뒷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XY에서 박스의 뒷면을 보고 있고 애니메이션을 돌렸는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은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뒷면이 보이냐고요 앞면이 보여야지 그러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P매트릭스나 V매트릭스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절대적으로 그냥 영역 전체를 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Y축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Z축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아니라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인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럼 뷰는 뷰는 어디냐면요 뷰는 어디냐면 뷰는 어디냐면 원점에 있어요 카메라는 원점에 있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X X X Y죠 X Y Z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카메라로 X Y Z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눈이 원점에 있고 Z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카메라가 향해 있다는 거예요 Z 방향 자 보세요 여러분들한테는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박스를 기준 보세요 박스를 X Y라고 생각하고 Z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면 Z가 이 방향인데 지금 제 눈을 기준하고 있어요 Z가 이 방향인데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인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듯이 눈이 눈은 어디냐면 이 박스의 정충안 제가 박스 속에 들어간 거예요 박스 속에 싹 들어가 있고 Z축을 향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뒷면이 안 보여야 되는데 그냥 뒷면을 디스플레이 한 거예요 왜 뒷면이 디스플레이가 되느냐 지금 우리가 DEP STATS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DEP STATS를 켰는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Z 좌표가 마이너스 0.5인게 그대로 마이너스 0.5에 있게 돼요 마이너스 0.5에 그럼 마이너스 0.5에 있는 걸 안 그릴 거냐 그립니다 왜 그리냐면 이게 0하고 같기 때문에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데 Z값을 Z값을 1로 크리어 한 다음에 1보다 작은 값들을 쭉 그려 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제가 도대체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밍 프로젝션이 아니라 오토그널 트랜스포밍 프로젝션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게 오토그널 트랜스포밍을 했을 때 이거거나 그죠? 또는 이거예요 오토그널 트랜스포밍 카메라나 눈이 0,0,0에 있어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0보다 뒤에 있는 건 안 그려야 돼요 그렇죠 0보다 뒤에 있는 건 안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뒤에 있으니까 오토그널 트랜스포밍 오토그널 트랜스포밍 그러니까 레프트라이트 바탐 탑은 뭐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Z 니어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냐 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테스트 해보자는 거예요 콘솔점 로그 가지고 그냥 계속 이게 반복해서 나올 텐데 콘솔점 로그 해서 두 개를 프린팅 해 볼게요 그럼 두 개를 프린팅 하면 네 요게 음 여기다가 이거는 1하고 하고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1하고 1을 넣었더니 니어파가 이렇게 됐더니 트랜스포메이션 라인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냐면 오토거나 해가지고 P매트릭스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죠 P매트릭스 그러면 P매트릭스를 값이 뜨고 값이 뜨고 값이 뜨고 값이 뜨고 네 컨트롤 S였습니다 그러면 릴로드려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1 1까지라고 했더니 요 Z자표 Z 스케일에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1화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더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 뷰잉을 프로젝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니어가 1이고요 니어가 1이고 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박스에서 봤을 땐 카메라가 어디 있냐면 니어가 여기가 프론트에 Z자표가 0.5 있으니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마이너스 1까지를 봐야지만 봐야지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놀라운 현상이 발생됐어요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파란색은 뭐라 그랬죠 네 프론트 페이스에요 앞면이에요 파란색이 앞면인데 앞면이 보였다고 하는 거는 지금 지금 똑같은 명령을 우리가 두 번 했는데 두 번 했는데 이게 두 번째게 작동했다는 거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물체에 이 물체 어떤 물체에 프론트 페이스를 보겠다고 했으면 프론트 페이스 쪽에다가 카메라를 갖다 놓고 Z 방향을 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토그날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오토그날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네 마이너스 1 1로 만들어야 져야 되는 건가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릴로드 해봤더니 파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코드가 네 반대로 이게 똑같이 똑같이 1에서 0까지 1에서 0까지 1에서 0까지 되어 있었다면 그러면 다시 뒷면이 보여지고 토글 애니메이션 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행 투시법 오토그날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기본적인 뷰는 뷰는 이거다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Z가 Z가 이게 정상이 아니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리어가 마이너스 1이고 파가 1인 것이 정상적인 뷰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죠 이게 정상적인 뷰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한 원한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프로젝션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오토그날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는 방향의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정했을 때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사용했는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조금 특이한 매트릭스라는 뷰 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든 어떤 좌표에 0,0에서 Z 방향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물체가 되는 거죠 이게 헷갈리는 물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물체의 좌표를 다 양수로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코드에서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거를 제가 세이브를 해 놓을게요 다른 복사 복사 번조장 이거는 우리가 T07에 오토그날 트랜스포메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오토그날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평행투시법이에요 평행투시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평행했던 두 선은 항상 평행이에요 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그림을 작게 보고 싶어요 그림이 그러니까 물체가 작아지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left가 마이너스이고 공간을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릴 공간을 이렇게 정하면 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정하면 어떤 형성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reload 보시면 그림이 작아졌어요 그렇죠? 공간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공간을 보고자 하는 공간 영역을 더 넓혔더니 그러니까 같은 좌표계를 가졌던 어떤 물체가 작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코드에서 오토에서 오토에서 이 코드에서 Z의 영역은 어떤 영역을 줄까요? 우리 한번 얘를 5 마이너스 5에서 5까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네 결과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보기에는 결과는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Depth 테스트 배우고 나서 이렇게 영역을 너무 넓게 잡으면 그 Depth의 Resolution이 떨어져서 정밀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요 이 값을 너무 작게 잡았다고 생각해봅시다 2에서 앞에서 이거를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잠깐만요 마이너스 1은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예를 들면 어 마이너스 0. 우리가 뒷자표가 마이너스 0.5니까 0.7 정도만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렐로드 해보겠습니다 토글 애니메이션 하면 네 여기서 어? 구멍 뚫린 거 보셨어요? 네 조금 더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0. 0. 6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렐로드 하고 다시 토글 애니메이션 하면 앞에 구멍이 뚫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좌표가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여기가 0.5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0.5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랬는데 얘가 돌면 당연히 어 루트 루트 이만큼 커지잖아요 근데 0.5인데 0.6으로 해놨으니까 요렇게 하면서 뛰어 나가면서 잘라지는 거예요 끄트머리가 그래서 보시면 잘라져서 그 뒤가 보이게 되죠 그죠? 근데 다시 붙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네 0.6 보다는 뒤로 나가게 되면 잘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니어하고 파 오토에서 생각한 니어 프로젝션 맵에서 생각한 니어 파 값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Z 값이 쭉 결정되기 때문에 Z 값이 쭉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물체들이 그 영역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퀄리티의 렌더링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퍼스펙티브 트랜스폼을 할게요 근데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퍼스템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퍼스템의 좌표들을 보니까 어 니어 플레인이라고 하는 플레인의 니어 플레인의 레프트 코너 바탐 라이트 코너 탑 그리고 니어 니어 여기니까 니어는 내가 보는 위치 눈의 위치에서의 거리겠죠 Z 까지 거리 파는 파 까지의 거리가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니어의 레프트 라이트 바탐탑은 여러분들이 그리고자 하는 어떤 필름이 있어요 필름을 눈앞에다 이렇게 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가까이 놔봐요 크게 놔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가까이 놓고 멀리 놓고 가까이 놓고 멀리 놓고 하면서 이 필름 위에다가 그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플러스턴은 어떻게 정해진 되냐면 여기 내가 여기 이렇게 들고 있는 이 필름 프로젝션 플레인 리어 플레인이라고 불러요 리어 플레인의 윗 래프트 버텀 라이트 탑 위치 그리고 니어 그리고 물체가 여긴가 있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그릴 건지 파까지의 거리 이걸 가지고 플러스턴을 정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토 대신에 플러스턴이라고 됐죠 플러스턴 플러스턴 플러스턴이에요 한번 볼게요 네 디스포 플러스턴 플러스턴 포함널 니어 플러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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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엄비 모든 여태 없는 아이들이 올라 1919 플러스턴 플러 expensive 그럼 리어 값을 조금 작은 값을 넣어볼게요. 0.1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이게 뭐야 뭐야. 되게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눈보다 박스가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눈에 우리가 지금 박스의 안쪽에 들어와 있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뭘 조절해 줘야 되냐면 뭘 조절해 줘야 되냐면 카메라의 위치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지금 박스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이게 프론트니까 프론트니까 Z좌표가 이렇게 나가겠죠? Z좌표가 이쪽으로 나가는데 Z좌표가 이쪽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여기가 0.5종 Z값이 0.5니까 1, 1.5, 2, 2에서 0,0,2에서 원점을 보는 걸로 카메라를 설정해 볼게요. 그렇게 하는 명령이 뭐라고 그랬죠? 예, 로켓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로켓 명령이 나오죠? 로켓 명령을 봤더니 로켓하고 매트릭스 나오고 I, 눈의 위치, 내가 보고 있는 센터의 위치, 그리고 어펙터를 보래요. 오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내가 뷰 매트릭스, 이 플러스턴에다가 그대로 뷰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포에 룩, 앳인데, V매트릭스죠. V매트릭스고, 내 위치는, 눈의 위치는 어디냐면 I니까 0,0,2에다 갖다 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센터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 내가 원점을 보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펙터는 당연히 카메라에 어펙터니까, Y방향으로 할게요. 0, 1, 0 이렇게 할게요. 그러고 나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릴로드. 어? 그랬더니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어요. 돌려볼게요. 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언금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아하, 우리가 이거를 뭘 했었냐면, 코드에서 여기다가 이, 이, 플러스텀에다 이, 이, 를 넣으면 당연히 보는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림은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텀을 줄여볼게요. 1, 1, 딜, 1. 그러면 이제 일단 두배 커지겠네요. 그죠? 어이, 두배 커져도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봅시다. 두배, 두배 가지고는 안되니까 이걸 더 줄여? 더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잘 보세요. 공간이 여기에, 니어 플레인의 레프트 코너, 라이트 코너니까 아하, 이 Z값을, Z값을 1이라고 하면 니어 값을 조금, 니어를 뒤로 미루면 그렇죠?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화면이 가까이옵니다. 그렇겠죠? 아, 내가, 내가, 얘를 눈, 여러분 카메라에서 봤어요. 제 카메라로, 여러분들, 잠깐만, 제 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2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니어 플레인을 여기다 놓으면 놓을수록, 니어 플레인을 이쪽에다 가까이 놓으면 놓을수록 당연히 그림은 작아질 거고, 니어 플레인을 가까이, 물체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토그레인 애니메이션을 하면 네, 이렇게 일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러면 니어 플레인을 너무, 너무 보내면요. 예를 들면, 2에서 뒤로는 더 키워야 되겠죠. 5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볼까요? 네, 그림이 잘려요. 이제 좀 잘린 느낌, 어디가 잘렸는지의 느낌이 좀 나십니까? 네, 그렇죠. 아, 앞에가 어딘가 뭔가 이렇게 잘라진 느낌이 나요. 아, 그렇구나. 조금만, 조금만 또 앞으로 당겨 볼까요? 그럼 1.5 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까요? 릴로드 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오, 그런데 앞에가, 앞에가 조금씩 잘려요. 그죠? 그죠? 이렇게 잘린 현상이 나타난다. 조금만 더, 덜 잘르고 싶어요. 1.55 이렇게 하면 네, 어떤 형성이 더 나왔나 볼게요. 릴로드 앞에가 잘려버리네요. 그쵸? 벙 뚫렸다가 그니까 리어 플레인에, 리어 플레인 리어보다 가까이 있는 픽셀들은 잘라진다. 이게 데프트 데프트예요. 그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프로스턴을 잘 정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보는 위치가 어디고 그죠? 그 보는 위치가 어디니까 물체는 어디 좌표에 있고 그러면 리어는 여기, 물체가 여기, 파는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영역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한번 우리 카메라를 한번 돌려 볼게요. 카메라를 움직여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어 플레인은 1 정도로 하고 파 플레인은 5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루켓이 뭐냐면 여기 Z가 카메라 위치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글로벌 베리어볼로 바 캠 캠 카메라의 Y가 0.0이라고 일단 정해 놓을게요. 그래놓고 여기가 루켓이 카메라의 Y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캠 Y라고 해놓고요. 캠 Y를 캠 Y를 조금씩 증가시켜 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이꿀 0.0 1씩 더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저장했습니다. 네. 릴로드 그러니까 카메라가 Y가 점점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멀어지는 거죠. 그쵸? Y쪽으로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멀어지면 당연히 Z버퍼에서 사라지겠죠. 다시 해볼게요. 릴로드 카메라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멀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윗면이 보이게 되고 Z버퍼 값보다 커지게 되면 잘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플러스턴하고 로켓 값을 자꾸 바꿔가면서 다양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단번에 이해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가다 보면 재미있는 효과들을 자기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를 카메라에 내 눈의 위치를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 시켜 보세요. 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물체를 보는 방향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다양한 이펙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플러스턴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필드 오브 뷰 라고 하는 것으로 정하는 거예요. 필드 오브 아까는 플러스턴을 어떻게 정했냐면 니어 플레인의 니어 플레인의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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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와 거리를 가지고 정했는데 거리는 똑같아요. 거리는 똑같은데 이 X Y 의 어 레프트 라이트 바텀 탑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눈의 위치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X 방향으로 내가 90도를 봐 30도를 봐 그러면 이 필드 오브 뷰가 좁으면 좁을수록 뭐가 타져요? 내 줌 렌즈처럼 멀리 보겠죠. 좁은 영역을 보고 넓으면 넓을수록 굉장히 많은 영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FOV 라고 하는 건 결국 각도예요. 각도 이 각도를 넓게 하면 광각 렌즈가 되는 거고 좁게 하면 줌 렌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식에 보면 필드 오브 뷰가 있는데 여기 보면 FOV 필드 오브 뷰 FOV 라고 쓰는데 여기는 그냥 탄젠트를 썼고 여기는 에스펙트를 곱한 걸로 봐서는 에스펙트 레이셔를 X에다 곱한 걸 보면 Y를 1로 놓고 X가 Y보다 1.5백 크면 에스펙트 레이셔가 1.5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필드 오브 뷰를 정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우리가 쓰고 있는 GL 매트릭스 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퍼스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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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퍼스펙티브 이렇게 돼 있네 아웃 하고요 FOV Y Y 에 FOV 가 있어요 그러니까 Y 수직 방향으로 몇 도를 볼 거냐 그런 다음에 에스펙트 레이셔 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가로세로 비율이 똑같으면 1이겠죠 그 다음에 니오파 에요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퍼스펙티브 하고 네 이걸로 해볼게요 그럼 프로스펙 대신에 이거 비슷한 효과를 내고 싶다면 니오파 는 똑같을 텐데 그죠 이래서 5가지 로 하고요 퍼스펙티브 구요 퍼스펙티브 구요 퍼스펙티브 다음에 첫 번째 패라메타 당연히 이걸 것이고요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뭐 있냐면 FOV 였어요 FOV 를 예를 들면 위아래 각도를 보는 각도를 보는 영역에 필드 오브 뷰 이 각도를 예를 들면 45도 해볼까요 45도면 3.14 하면 180도죠 이거를 내수로 나누면 둘로 나누면 90도 내수로 나누면 45도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에스펙트 레이셔은 우리 화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1대 1이에요 제가 그게 좀 그렇게 쉽게 설정했거든요 어디가 1대 1인가요 가로 세로 크기가 1대 1이잖아요 화면에 크기가 1대 1로 해놔요 그래놓고 일단 프로스터문 이렇게 치울게요 그리고 나서 릴로드 해보겠습니다 릴로드 봤더니 오 아이고 잠깐 이거 Y 이거는 네 잠깐만요 일단 이거 Y로 넘어가는 거는 좀 안 해야 되겠어요 요거를 그리고 요거는 Y로 넘어가는 거는 네 잠깐만 일단 꺼 놓을게요 그리고 이 Y로 넘어가는 건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네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켜졌을 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릴로드 했더니 토글 애니메이션 했더니 와 야 되게 크게 나오네요 꽉 차네요 어 그렇다면 들 꽉 차게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더 넓은 영역을 보면 되겠죠 그렇죠 더 넓은 영역을 보면 되니까 어 그래 나는 90도를 볼 거야 FOV를 90도로 할 거야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네 넓은 영역을 보고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FOV로 프로스턴을 정할 수도 있고 네 프로스턴 명령을 써가지고 프로스턴을 정할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해보시기 바래요 いる 프로스턴